잠시만요. 덩어리가 크니까 아까 그거보다 쉬울거다 위치 잘 잡아야 되는데 위치는 아트나이프로 잡아볼게요 조금 조금 이동하면서 잘 안 움직이면 물 못찾고 조금 이동하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오 멋지다 면봉으로 눌러줘 그 손방향 손 높이 옆에 한번 봐갖고 좀 올라가있지 좀 올려줘 아트나이프로 좀 살짝 올려 많이 올라가 있는게 그 위에 올린 채로 가면 돼요 그거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겠다 오케이 그게 맞을 것 같아 손잡이는 좀 안잡을게 조금 이쪽으로 붙을거야 살짝 조금만 더 여긴 하면 안 닿았을거야 이거 위치 잡는게 조금 귀찮아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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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맞지 이제 어느정도 맞는것 같아 으흠 근데 물기 제거해버렸는데 면봉을 꾹꾹 누르면서 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응 이것도 누르다가 방향으로 휘어질 때가 있거든 이렇게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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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오우 멋있는데 진짜 이거 작업하다보면 면봉이 면봉 바꿔 바꿔 반대쪽으로 또 바꿔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바꿔봐라 이렇게 꽉꽉 눌러버려 엄청 확실하게 되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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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아주 잘했어 멋있네